이런 가운데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 부품 미인증 처분과 관련해 변경인증 또는 보고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세관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인증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며 환경부의 인증 취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벤츠는 이어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전에 일부 모델의 수입 통관이 이루어졌다며 변경인증 또는 변경 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수입 절차와 인증 절차 사이에 내부 조율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며 일부 차량의 경우 인증 완료 전에 수입 통관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지만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